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정보부터 제공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양관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네 가만있어. 조방헌. 어떤 사람인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다 주시는 과정이랍니다. 구여보십시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군은 이돌동남. 사바세기 남산부. 오롱공수. 전을 내려오고 실제래. 지금 성격이 유도부하게 이렇게 확 해야되는데 이 사람은 액면 그대로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섰을 때와 개인적으로 했을지 간은 성품이 서로가 갑자기 바뀐다고 봐야지 돼요. 바뀐다고 봐야지 되고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거든. 깐깐하고 절대 이 사람을 사주로 보면요. 내 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는 사람이야. 남한테는 막 적인다. 내가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를 손해보고는 쫓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남한테는 내가 많이 손해를 보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는 계산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이름을 본다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사주가. 두 사람의 목을 살라는 사주에요. 내 이름에는 내 본명과 계명을 써서 살라는 사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지금 대부분 보면 계명을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더불어서 계명을 써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출세문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계명을 써서 출세길이 막히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강은 올해 지금 건강 좀 조심해. 남보기에는 좋아보에도 건강은 지금 두 군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야. 그렇다고 당장 잘못되는 건 아니고 건강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금전에 오는 곳간에 초년의 고생은 누구나 다 많이 하지만 그래도 끼가 많아. 끼가 많고 사주로 본다면 또 뭐 역마살도 많이 꼈고 역마살 끼고 끼가 많은 사람들 같으면 뭐 노래를 하든 뭐 이 브라운관에 서서 뭐를 하든 하다못해 나이트클럽에 가서 얼굴을 갖다 밝혀도 밝히는 이런 사주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그렇고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썩 갖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져준 이름이 이 이름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계명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뜬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뜬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누나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철도 철미한 사람이야. 완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뭐죠. 독신주의자. 내가 분명히 내 걸로 분명히 저기했지. 남보기는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주관이 강한 사람이거든. 절대 내 거는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껏 지금 성공이라는 문이 열리지 않았나. 성공은 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나한테 솔직히 인정을 받고 많이 대우를 받아야지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와. 사람들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뭐 이거 호응을 해서 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다 인기로 갖다가 상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거와는 그렇게 대인관계가 많지가 않다. 남보기는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많이 꼬일 것 같으면서도 개중에 뭐 친구나 뭐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뭐 그런 면에서는 끼는 거는 있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안 보이게 남한테는 어느 누가 속내를 다 내놓지는 않잖아. 내가 갔다가 뭐 힘들었던 시절도 있지만 뭔가를 다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득은 꼭 챙기는 사람. 그때 남의 거 뺏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터철묘하고 자기에 대해서 방어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봐야지 돼. 그리고 자기 이제 식구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고 그러는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나 이렇게 큰 인물로 갖다 되는 사람들 같으면 뭐 남한테 배려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나와요. 여기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지껏 갖다가 성공을 한 사람은 낙인 난 사람이다 이러고 나오고. 이름 석자를 갖다 날린 사람인데 내 원 이름이 아니고.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으로 날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 운드름 같다는 누구나 다 좋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같은 동료들이나 합세를 해갖고 같이 잘 어울려갖고 그랬으면 좋겠어. 꼭 어울린 사람만 어울릴 게 아니라. 이 사람 성향이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면도 있으면서도 자기 속내력이 확 저기하지는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 중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랬지도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기왕이면은 같은 이 저기로 갔다 있으면서 기왕이면은 좋은 역량으로 이렇게 나가서 원만하게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제는 뭐 다 얻었잖아. 다 얻고 남한테 뭐 아쉬워서 할 필요도 없는 곳이고 이제 삶아껏 살고. 내가 있는 재산만 잘 굴리면 되는데 재산 잘 굴리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물고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제 예수는 아홉의 해년이 올해만 잘 넘어가면 그 내년에 70살부터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고 근데 건강이 이제 따라줘야지 되니까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로 갔을 때 말려 눈이 좋은 편인가요? 말려 눈은 좋아. 그리고 초년, 중년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 이 사람이. 많이 했고 진짜 힘든 고비를 눈물로 보내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 아프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내 속내를 안 비치려고 그러고 내가 힘들어도 나부터 일어서려고 하는 성향은 누구나 다 있지. 나쁜 건 아닌데 이제는 여러 대인들 같은 저기에서 어깨에서 좀 칭찬 듣고 같이 더불어서 어깨동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나 고생을 많이 했잖아. 고생했는데 말려 눈은 좋아요. 말려 눈은. 특히 이제 부부의 말려 눈은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건강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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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